자 오늘은 유튜브와 스마트폰의 신박한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이거부터 가보죠. 요즘 유튜브가 쇼츠랑 투표 때문에 난리인데요. 이렇게 내 알고리즘에 도대체 왜 떴는지 알 수 없는 투표가 시도 때도 없이 보이고 심지어 왜 이런 것까지 투표를 올리는지 도저히 모르고 이유는 얼마 전 스토리라는 유튜버가 이렇게 알고리즘 타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린 뒤부터 많은 유튜버들이 따라해서인데요. 유튜브 자체에서 이 새로운 기능들을 활용하도록 많이 노출시켜서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이런 짧은 새로 영상들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많아졌는데 이걸 쇼츠 영상이라고 합니다. 영상들 중간에 뜬금없이 나와서 한번 클릭하면 나도 모르게 멍때리고 보고 있게 된 이런 쇼츠의 가장 큰 장점은 영상을 쉽게 위아래로 올려서 넘길 수 있다는 거지만 반대로 가장 큰 단점은 앞으로 건너뛰는 스킵이 안된다는 건데요. 앞으로 가려고 화면을 계속 눌러봤자 오히려 좋아요만 자동으로 눌리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댓글을 열고 0-0-0-0-0 이렇게 시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남긴 댓글을 눌러주면 바로 일반 영상으로 전환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최소 영상이 1초니까 어떤 쇼츠 영상이든 0-0-0-0을 입력하고 눌러주면 바로 일반 영상으로 바뀌어서 내가 마음대로 스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하면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화질도 바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쇼츠 영상이 저화질로 뜨는 경우에도 잘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켠 김에 이 기능 꼭 기억하세요. 가끔 스마트폰이 먹통이 돼서 지금처럼 아무 버튼도 안 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원 버튼까지 안 먹혀서 당황한 적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땐 진짜 옛날처럼 배터리 빼서 강제로 끄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자 이때는 안드로이드폰이라면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약 7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전원을 끌까요 같은 메시지 없이 바로 자동으로 재부팅되죠. 아이폰의 경우는 모델별로 약간씩 다른데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아이폰 8 이후의 모델들은 볼륨 상단과 하단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고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그 이전 모델들은 시간 관계상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